15분간 쉬는 건 너무 커요 방금 15분 쓴 거 아니에요? 15분 이게 부합인데 부합은 지금 대표 문제가 있고 아래 지문이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래 부합은 정말 상림관계가 빠지면 꼭 이기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고 아까 취득시효 있잖아요 걔는 100% 들어가고 공유관계가 100%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권은 무조건 세 문제예요 민총에서 대리가 세 문제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대리 파트가 소유권이 세 문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상림관계 취득시효 공유인데 상림관계가 빠지고 부합이 들어갈 거냐 그 문제거든요 부합의 문제를 볼 수 있죠 이게 27번에 갖다 놨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시면 한번 봐볼래요 부합은 한 몸뚱아리가 된 거예요 그럼 뭘로 연결되는 거죠? 비용 상환하고 연결되는 거고 만약에 부합되지 않는 독립물이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로 연결이 되는 거고 우리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독립성이 있습니까? 독립성이 없습니까? 그 차이잖아요 지금 1번 포인트 봐봐요 값 소유 토지에다가 의뢰계 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병에 의뢰계 임대한 후에 병의 승낙만을 받아 그 토지에 이 병이 아닌데 의뢰인데 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지? 사람이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의뢰입니다 의뢰의 뭐라고 했어요? 승낙을 받아 그 토지에 수목을 심었다라는 거 보이죠? 그럼 임대차는 원래 누구의 승낙까지 받아야 돼요? 갑의 승낙, 임대인 승낙까지 그리고 병은, 그럼 병은 갑의 승낙뿐만 아니라 플러스에서 누구까지? 의뢰의 승낙 모두 받아야 되는데 누구 승낙만 받은 거예요? 의뢰의 승낙만 받았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병은 갑에게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부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부합된 거예요 토지에 부합돼 버렸어요 이 지문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여기 이걸 써볼까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갑의 토지에다가 을 일한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 나무를 식지한 거야 그럼 이건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이건 토지하고 이건 부합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죠? 정당한 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여기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허가 없이 그럼 이 수목하고 이 토지 소유권은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부합이 돼 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원래 임대차는 전대를 하려면 누구누구 동의를 받아야 돼? 갑이 있고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요즘 임대인이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 전차인이 나오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라? 이때는 누구 동의해야 돼요? 이 갑과 을 모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식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만 즉 누구의? 을의 동의만 받고 이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단풍나무를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건 부합이 돼 버려야 안 돼? 이건 부합이 돼 버립니다 이런 의미라고 지금 이해 되죠? 그러면 임차인 심었습니다 무단호 심었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식재를 했습니다 차이가 있죠 지금?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나왔네 을이 권원 없이 보인가요? 느낌이 폴폴 나죠? 느낌이 느껴야 돼요? 갑 소유 토지에 잔나물 심었네 그렇죠? 심자마자 잣이 수확됐네 그렇죠? 속성수네요 알죠? 그렇죠? 수확을 했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잣에 대한 소유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권원 없이 무단호 나무를 식재한 거죠 그럼 이 잔나물은 누 거예요? 갑거의 토지에 부합돼 버린 거야 이 갑 소유에 부합이 돼 버린 거죠? 그럼 부합이 돼 버렸으니까 당연히 잔나물은 누 거예요? 갑거죠? 을 것이 아니라는 거지 반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농작물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무단이라도 농작물은 안 돼요 잔나무도 농장 아닌가요? 강원도에 잔나무 심어가지고 농장 재배하던데요 여기서 농작물이란 건 생육기간이 짧은 걸 말하는 거 파, 쪽파, 벼, 당근 이해 되죠? 그걸 말하는 거지 잔나무처럼 10년 심어야지 자시 열린다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농작물은 무단으로 식재하더라도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건 갑은 의뢰계 토지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지만 농작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 거다? 을 거다? 그럼 농작물은 부합이 돼야 안 돼요?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은 부합이 돼야 안 돼요? 건물은 안 되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여전히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건 누구예요?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 신축자 건물 신축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물에 증축이 됐는데 기존 건물에 뭐가 됐어요? 부합됐다 그럼 한 몸뚱아리가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경매가 넘어갈 때 증축된 부분의 경매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어요 경매 목적물에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경락인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건 왼팔이 가면 오른팔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이전됩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정리하고 항상 조심할 건 수목을 좀 조심해 보세요 이게 수목이 습관이 돼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까 이게 항상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인데요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 식재한 수목은 이거 부합이 돼야 안 돼요? 부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을이 무단으로 식재했다 무단식재라고 해요 그럼 이건 부합돼야 안 돼요? 부합된다 그 다음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식재자가 아니에요 식재예요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럼 이거 식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명인 방법을 해놨다든지 또는 입목법에 따라서 등기가 됐어요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부합이 돼야 안 돼요?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거 좀 조심해라고 나무만 그래요 나무 수목을 농작물은 절대 부합 안 돼요 건물하고 토지는 부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별기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목만큼은 좀 조심을 하고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합은 꼭 좀 한번 밑에까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 한번 가볼게요 공유도 반드시 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공유가 작년에 문제가 나올 때 공유하고 합유를 지문 형태로 문제를 냈거든요 이제 올해는 사례형으로 조심을 하는데 제가 할 수는 없어서 옆에 39페이지 가면 필수 지문의 사례 보인가요? 그 정도는 꼭 좀 체크해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갑과 을, 병, 엑스토지를 공유하면서 이걸 체크해 놓으세요 갑이 6분의 4라는 거 보이시죠? 무조건 지분 과반수권자가 보이면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을과 병에 각각 6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갑은 지분 과반수권자죠 그럼 갑은 을과 병에 동의 없이 전부를 누구에게? A에게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A가 엑스토지 전부를 점유할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 6분의 1 을은 A에 대해서 단독으로 점유 배제 이걸 물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없다 보이죠? 지분 과반수권자가 한 거잖아요 이걸 옆에다가 공유물 관리 공유물 관리는 뭘로 해야 돼요? 지분의 과반수로 해요 여기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공유자 과반수 이거 넘어가면 쉽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공유자 과반수 공유자 과반수 그러면 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기에 공유자 과반수인지 지분의 과반수인지 조심해라고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거 이거 지분의 과반수 이번에 A는 임차인이죠? 그럼 을과 병에게 그들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월세를 부당리드로 반환한다 답이 어딘지 알죠? 2번이 답인데 답을 못 찾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임차인은 이 차임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에게 먼저 지급을 해요 그럼 이 갑이 이걸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을과 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뒤집어 볼게요 이걸 뭐예요? 을과 병은 누구에게? A라는 사람에게 자기 지분에 맞게 차임을 또 거꾸로 청구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거꾸로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갑에게 이거 엄청 잘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 사례 문제가 작년에 아예 안 나왔다고 5년간 쭉 나오다가 작년에 셔버린 거야 올해 공유가 100%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사례밖에 안 돼요 이건 100%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진짜 개떡대는데 집에 가서 기도한다니까 맨날 나와라고 문제 이게 시험 날에 잠을 못 자요 전날에 이게 전날에 아 나 잠말라 아니 갈친 게 나와야 되는데 안 갈친 거 나와 보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 쪽팔린 거지 선생님 20년 강의 해가지고 안 갈친 게 나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렇죠? 아니 갈치는 건 다 나오지 갈치잖아요 강의를 여기서 1년간 했는데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죠 그런데 뭐가 두렵냐면 강조를 안 한 부분이 나올까 봐 격격증스러운 거야 강조를 안 했어 그냥 광의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걔가 시험에 나온 거야 그건 적중일이 아니에요 이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강조했던 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나온다 그게 뭔 창피냐고 그게 창피해요 그거 나한테는 존심이에요 얼마나 자 그 존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게 갑이 과반수권자요? 을과 병에 동의어 있어 없어? 없어 전부를 누구에게 비에게? 매도 있네 자 이제 여기 봐봐 매도 그러면 갑이 아까 6분의 얼마예요? 을 병은 소수 지분권자죠 6분의 1, 6분의 1이고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원래 공의는 동의를 받지 않아 받아버리면 문제가 안 나와 그럼 이걸 A한테 뭐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A한테 등기했다고 할 거예요 이 등기를 등기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시험은 처분행위로 나올 거예요 처분행위 그럼 이제 답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매매계약은 타인 물건도 되잖아 그러니까 갑의 지분뿐만 아니라 을, 병 모두 다 뭐예요? 모두 유효라고 그래 그렇죠? 그럼 갑은 자기 지분은 자기 물건 매매 을과 병권은 타인 물건으로 유효가 되는 거야 매매계약은 모두 유효 그런데 처분행위 등기는 처분권한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뭘로 가야 돼요? 갑의 지분 6분의 4는 얼마라고요? 유효 그런데 을과 병의 지분은 무효 이게 갈린다는 거지 그럼 여기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묻잖아요 계약은 뭐예요? 지금 매매계약이죠? 그럼 유효, 무효? 유효인데 여기서 혹시 처분행위를 물었을 수 있잖아요 처분행위를 묻거나 등기를 물을 수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갑의 지분 6분의 4만 유효가 되고 을과 병의 지분은 무효입니다 라는 거 보이죠?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지문상의 계약을 묻는지 등기 처분행위를 묻는지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구별을 모으시라는 거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도 독자적으로 상당히 잘 나와요 이것도 상당히 이건 공유물 관리 밑에는 공유물의 처분입니다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4번 갑이 지분 과반수권자죠 특정 부분을 누에게 시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등기 물어본다 괜히 썼다 그렇죠? 등기가 뭐예요? 이거 이거 처분행위 똑같은 지분이 있었는데 필름이 넘어가면서 갑의 지분 범위는 어떻게 돼? 유효 그러면 여기 동의가 없었던 을과 병의 지분은 유효, 무효? 무효 이제 확실하겠다 그렇죠? 확실히 병이 뭐예요? 병이 이 사람은 소수 지분권자네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갑과 을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돼?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병이 병이라는 사람이 6분의 1 자기 지분만큼 사용한다는 거야 지분만큼 사용하는 거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에 공유물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이제 여기서 왔으니까 이거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병이 소수 지분권자가 6분의 1만큼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에 누가 있냐면 자, 두 개 나눠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은 6분의 4죠? 그럼 이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내놔! 내놔! 반환 청구! 인도 청구! 반환 청구!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방의 제거는 제거는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분 6분의 4만큼 손배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예요? 달아듣는데 이게 중요하지 다시 해볼게 이제 을 소수 지분권자 6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놈하고요 이놈이 틀리면 다르다고 지금 여기는 지분 과반수권자고 여기는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 반환 청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병에게 방의 제거는 돼야 안 돼요? 되는 거고 6분의 1만큼 손배청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판례가 바뀌면서 이 반환 청구 소수 지분권자는 이 공유제 한 사람에게 반환 청구가 되냐라고 물어볼 때 이걸 물어볼 때하고 이걸 물어볼 때 답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이거 좀 조심해야 돼 32회 때 문제가 배정되긴 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갑이란 사람 6분의 4 을 6분의 1 병이 6분의 1이잖아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게 들어가요 여기에 A란 사람이 3자가 불법이야 보이신가요? 3자가 불법일 때에 누가요? 병이란 사람 소수 지분권자죠? 그럼 이 A란 사람에게 불법 점유자죠? 공유자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전부를 반환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이게 중요해요 요 놈하고요 이 놈하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점유할 때 반환 청구하고요 요 놈하고 차이점 보여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럼 공유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을 3자가 했을 때는 소수 지분권자이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공유자 한 사람이 동의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소수 지분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요 차이점 아시겠나요? 요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공유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렵습니다 요게 한 문제인데 요게 판례가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항상 유념을 하고 계셔야 되고 요것들은 됐어요? 받아줬어요? 이제 안 되면 한 번 더 봐요 공유 자 공유물 분할 한번 와볼게요 공유물 분할은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집중해서 보지 마요 공유물 분할은 우리가 집중이 답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집중하면 돼? 안 돼? 공유물 분할은 안 되죠? 집중이란 말 쓰면 안 된다고 여기 이런 거 이거 공유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요게 분할될 거 아니에요? 분할되더라도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되는 거지 여기에 한 지문에 집중된다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공유물 분할은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언제든지 동그라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요 분할 청구는 언제든지인데 요건 단독입니다 단독 청구예요 다만 그건 있어요 분할 절차에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조건 분할은 무효입니다 요 분할 절차 분할할 때 분할 절차는 전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전원 들어가야 돼요 분할 청구는 단독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분할할 때 절차에서는 전원이 들어가야 되고 아이고 좀 지랄 맞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만 하면 되죠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봐요? 아 그거 정말 많더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공법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신기하대고 공법 선생님들 머리 위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아 그 대단한 양들이 막 줄줄줄 나오대요 그렇죠? 부럽죠? 20년 하면 되긴 해요 우리는 써먹을 것도 아닌데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됐어 그럼 분할협의가 됐다는 건 토지를 이렇게 나눕시다라고 분할이 된 거죠 그럼 이건 더 이상 공유율 분할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안 됩니다 성립이 되면 안 된다 협의 분할은 뭐라고 했어요? 전원이 분할 절차입니다 절차에 참여해야 되나 재판상 분할은 그러하지 않는다 X죠? 무조건 재판상 분할이든 협의 분할이든 뭐가 돼 있어요? 전원 참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만약에 전원 참여가 되지 않으면 이 분할 절차는 무조건 무협입니다 협의 분할의 경우에 등기 시에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 시에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끊어볼게요 이렇게 협의 분할할 때는 소유권 언제 취득이에요? 협의 분할은 등기를 하여야 되고 재판상 분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 확정 시에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럼 이 재판상 분할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 안에도 판결을 받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은 등기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분할은 등기 안에도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 안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는데 공유 지문은 한 지문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에 이것만 생각하시라고 어떤 거 하냐면 이것만요 이것만 이것 하나만 체크해 놓으세요 공유물 분할이 들어오면 무조건 뭐가 돼요? 협의가 되죠? 협의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둘 중에 협의된 사람 중 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걸 재판상 분할로 갈 수 있겠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만약에 협의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협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행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송은 소송인데 여기는 분할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한 대로 이행을 해 주세요 하고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재판상 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 정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갑이라는 사람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분이 토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까 갑이 3분의 1이고 을이 3분의 1이고 병이 3분의 1인데 토지가 분할되면서 토지가 분할되면서 이 갑에 붙어있던 예를 들면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저당권이 갑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각각 토지 위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저당권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지 이 갑의 토지로 집중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고 요즘은 좀 조심을 하고 계시라고 이것 정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유이지만 분할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어떤 것든 거 있죠 세 가지만 애완 오실래요?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거 첫 번째는 경계표 경계표라든지 담 국어 있잖아 논두렁받두렁 담뼈라 분할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집합건물 있죠?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있잖아요 기억나요? 복도라든지 계단 같은 거 엘리베이터 이거 분할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건데 상호명의신타 이것도 분할 안 될 거예요 동영 1회 때 내져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건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문제를 하나 내놨거든요 마친 거 한번 봐볼게요 추석 명절 선물로 내가 내놨다고 그래서 이것은 분할이 돼 안 돼 공유인데 안 돼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분할은 마칠 거예요 그런데 공유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사례가 문제가 배정되면서 애들은 업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서버 정도로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공유는 꼭 좀 하세요 옆에 거기 사례 문제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공유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 안 틀리고 나오더라고 자 이제 지상권 한번 가볼게요 지상권은 작년에 법정 지상권이 문제가 배정돼서 올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역권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민법협 문제 중에서 가장 짧은 문제가 지역권 문제예요 지역권 틀리면 회복이 안 돼 어차피 여러분들 물권은 만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물권은 포기했지만 그렇죠? 첨장에 가면 되려 이 물권이 효자 노릇을 해요 진짜 바보세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있지? 공부 안 해도 7, 8개는 나와요 그냥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학교 간 사람들 물어보면 대량 가도 그냥 강의했던 거 그냥 맞춰도 나오더라 그 말 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괜찮으니까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알겠죠? 법정 지상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도 괜찮다고 우리한테는 네 문제 정도 버려도 괜찮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혼동 혼동 버려도 돼요 법정 지상권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다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에서 개사 문제 이따 풀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포기해도 되고요 만약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길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포기해도 이 네 개는 틀려도 괜찮다고 틀린다고 틀린가요? 3번 찍으면 맞을 수 있지 두 문제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다니까 어제 로또가 발표됐죠? 15명 17 역시 왜? 왜 그래요? 그게 운빨이에요 운빨 모르는 거야 그게 나도 열 게임은 했는데 열 게임 중 맞는 숫자 번호가 딱 두 개더라 기절하는 줄 알았네 자 봐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찍고 3번 찍지 마요 알겠죠? 다른 번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지상권 한번 봐보게 지료는 요소예요 요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상권은 유상이야 무상이야? 원래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정지상권 있잖아요 이 법정지상권은 맞아요 유상이 원칙이에요 여기 원칙이 유상이에요 법정지상권은 유상의 원칙이고 약정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면 지료를 등기사항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무적 기재사항이잖아요 돈, 돈 지료 그렇죠? 지료 차임은 필요적이요? 이무적이요? 필요해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전세금은 필요해요 필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그라미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있다 맞죠? 그러면 갑이란 사람의 집에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럼 저당권을 양도하려고 해요 병한테 그렇죠? 그럼 이 을은 갑의 동의 받아야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저당권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동의 안 받아요 을은 전세권 가지고 있어요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지상권 가지고 있어요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유치권 양도할 수 있나? 응 유치권 양도할 수 있지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유가 물권이니까 물권은 동의를 안 받는 거야 그럼 임차권은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잖아 오케이 동의 없이 지상권자가 몇 년간이죠? 2년 이상 질을 지급하지? 아니 할 때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 보통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멸 청구면 당장 나가야 돼 한 3개월 있다가 나가 6개월 있다가 나가 당장 나가 당장 당장 나가는 거요 어디서는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6개월 그럼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뭐냐면 전세권이나 임대차에서 해지 아니면 소멸 끝어리가 통고가 나와야 돼 통고 통고가 나왔을 때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소멸 청구는 약속을 위반한 거야 그럼 당장 나가야지 이건 할 수 있고 약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돼 2년을 단축해가지고 1년간 질유 안 내면 나가 이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날짜 줄이면 안 됩니다 X 4번 별표시 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하기 위해서 무상의 지상권이라는 거 보여요? 이걸 뭐라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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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담보 지상권은 올해 들어갈 확률이 정말 높아요 일반 지상권이 나오면 담보 지상권은 무조건 한 지문이 들어가요 담보 지상권 담보 지상권 이거 엄청 강의 많이 했는데 기억나면 좋은데 아우 참말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여기 나대지잖아요 나대지의 갑에다가 뭘 잡아요? 을이 돈 1억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은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토지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든 누가 와가지고 뭔가를 올려버려 건물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올려버리면 나중에 이 토지를 경매를 청구할 때 경매를 신청할 때 누가 낙찰을 받겠냐고 그리고 낙찰을 받고 와서 딱 봤더니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잖아 그럼 땅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저당을 잡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저당을 잡을 때 이거 점지우기 선지우기 여기죠? 저당을 잡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거잖아 지금 여기 위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뭘 잡아놔요? 같이 뭐야? 을이 지상권을 잡아놓는 거지 그럼 이건 실제 지상권은 사용수익을 위한 지상권이에요 이 담보가치를 하락한 걸 막기 위해 설정한 거야 하락한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4번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무상의 지상권 이거 보이나 근데? 보여?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 거죠 그럼 토지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올린 거야 그럼 이 담보 지상권자가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철거가 됐겠죠? 철거가 되면 이 담보 가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라고 담보 지상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담보 지상권이 아니라 일반 지상권이었다면 지상권이 손해를 입은 거죠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담보 지상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게는 뭘 청구할 수 없다?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담보 지상권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의외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좀 조심하세요 4번은 정말 조심하세요 피담보 채권 소멸되면 아까 이거 변제했네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잘 나오죠? 이 저당권에 돈을 갚았죠? 변제를 해가지고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돼죠 그러면 지상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4번, 5번은 빨간색 진짜 빨간색을 만발하게 알겠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일반 지상권 올해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한 애들입니다 법정 지상권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들 법정 지상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으니까 이거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당권이 나오려면 법정 지상권이 나오려면 토지가 갑이죠 건물도 누구예요? 갚거죠 그런데 여기든 여기든 뭘 잡아요? 저당권을 잡을 거거든요 두 가지만 해와달라 공식을 제가 일본에 뭐라고 했냐면 저당권을 설정시죠 설정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이 건물이 미등기든 또는 무허가든 또는 뭐예요?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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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요건은 저당을 설정할 때 이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동일인이야 동일인 동일인 그럼 이 두 가지 조건만 갖추고 그냥 법정 지상권을 봐버리면 무조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한번 봐보면 이거예요 틀린 것 1번 대지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동일인이죠? 그런데 건물에 뭐가 들어온 거야? 전세권이 설정됐네 이건 이거네요 지금 갑이란 사람 그다음에 이게 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의리 전세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대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특별 승계는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매수자 그럼 이거 왜 바뀌었네 병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얘는 없어지고 주워버릴게요 여기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병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지금 지상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지상권을 을 전세권자가 가져야 되느냐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갖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누가 가져야 돼요? 갑이 얘는 잠깐 살다 나갈 애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되죠? 전세권 설정자가 여기서는 갑이죠? 갑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가 꼭 샘에 들어가면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만 조심하세요 무조건 전세권에서 법정 지상권을 논하면 무조건 전세권자가 들어가면 틀이다 전세권 설정자가 나와야 맞는다 그것만 하나 하세요 그것만 100% 다른 건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다른 건 절대 안 바뀌어요 얘만 바뀌어요 얘만 바뀌는 거니까 얘만 하나 체크해 놓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파악 두 번째 보면 여기 나대지 2번 보여요? 나대지가 나오면 무조건 끝을 봐 법정상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대지에다 저당 잡은 거 아니야 그럼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죠? 그럼 공식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대지에 저당 잡았잖아요 그럼 건물이 없다는 거네 그럼 나오면 되지 않는다 1번이고 2번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저당을 1번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 나대지에 저당 잡으면 법정상권 안 나온다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그 지상 건물을 건축장 반가워 나는 지문에 예전에 무허가라는 게 보이거나 미건물, 미등기가 보이거나 건축 중이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저당을 설정할 때 건축 중이었습니다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미등기였습니다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무허가였습니다 무진장에 좋아했어요 제가 왜? 무조건 나오거든 끝에 우리의 법정상권이 무조건 성립되는 거야 미등기의 무허가 건축 중 손 댈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포기할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포기해도 괜찮은데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가지고 가야지 안 들어오면 버리는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알겠죠? 을이 값으로부터 값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네 자 이제 봐봐 이걸 내가 뭐라고 했냐면 설명 들었을 거예요 값이고 건물이 값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미등기야 그다음에 이 건물은 뭐야? 등기 됐겠죠 토지는 등기 됐겠죠 이걸 일괄 매수한 거야 누가요? 을이 그러면 토지는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를 가져왔겠네 그런데 건물은 등기가 안 됐겠네요 그러면 얘가 을이 들어가 살긴 해 그런데 얘는 등기가 되어 있고 얘는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라고 보여요? 그럼 지금 매수자는 등기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저당을 잡은 거야 그러면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죠 1번 조건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잖아요 두 번째 저당을 잡을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돼 그런데 토지는 등기가 돼서 을 거죠 건물은 지금 누구 거예요? 값 거죠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왔잖아요 이해 돼요? 그럼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죠 저당을 잡을 때 소유자 같아야 되죠 그런데 토지는 을 거 건물은 아직도 값 거라고 그럼 끝들이 법정상권이 안 나오죠 자, 값 소유 토지와 지상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고 누가요? 을이 그리고 답을 줬어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잊었는 게 했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누구? 을 건물은 값 그럼 여기에 후에 토지의 저당을 잡은 거야 그럼 저당을 잡을 때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끝들이 법정상권 안 나오는 거야 얘가 답이라고 이게 가장 어려운 판례거든요 가장 어려운 판례입니다 자, 여기 아, 여러분들 공동조당 기억나? 이거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동조당 철거 신축은 무조건 법정상권 안 나온다 얘는 일괄 경매로 가야 된다 기억나면 좋은데 공동조당 동그래미, 철거 동그래미, 신축 동그래미 됐죠? 그럼 끝들이 법정상권 안 나온다 그럼 여기다 뭘 써놔야 돼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온다 그래서 법정상권이 안 나오니까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하고 함께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같은 사람이 동일 사람이 낙찰받도록 하는 거 저당권에서 일괄 경매 나오잖아요 올해 일괄 경매 조심해라 했던 건데 이거 이거 됐죠? 공동조당 철거 신축 세 박자 공동조당 철거 신축 그럼 이건 어때? 공동조당 경매 그럼 법정상권 나와 안 나와? 공동조당 경매 나와 안 나와? 나와? 공동조당 철거 신축 안 나와? 다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저당을 잡고 경매가 실행됐어요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럼 나와 안 나와? 두 개 같이 공동조당 잡았죠? 저당 잡았잖아 그 다음에 여기 건물 철거했죠? 그리고 다시 건물 갑이 올렸죠? 그럼 나와 안 나와? 철거하고 신축했죠? 그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다시 갑이 건물 있죠? 공동조당 했지? 바로 경매 들어가서 철거 안 했어 철거 안 했어 철거 안 했어 경매 나와 안 나와? 나와 자 다시 공동조당 철거 신축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공동조당 경매 그러면 이 세 박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 세 박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작년에 나와서 안타깝긴 하지만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해요 공동조당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권에서는 아까 일반 지상권 있죠? 그걸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보이신가요? 지역권은 무조건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 일필지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승역지는 전부도 되죠 일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지문청이 다 돼 있어요 요역지는 어떻게 해요? 요역지는 전부는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일부는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등기 신청할 때 여러분들 승역지다 등기를 신청해요 요역지다 등기 신청해요 여기다가 이건 신청이죠? 나중에 가면 이건 뭘로 가고? 직권이 되거나 관할지가 자르면 촉탁이겠죠 촉탁은 세금 안 묵어지고요 지역권은 뭐라고 했어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그럼 지역권에다가 저당 잡으면 돼? 안 돼? 여기다가 저당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역권 저당 잡아버리면 요역지가 두 개 분리돼 버리거든 분리하면 안 돼요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시효하려면 뭐뭐라고 했어요? 1번 이게 요역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개설해야 돼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 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 지역권의 취득시효에서 여러분들 기억할 건 이거 애완화해야 되는데 지역권 취득시효는 중요합니다 지역권의 취득시효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개설해야 돼요? 개설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요역지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제3자가 통로를 개설하진 안 돼요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두 번째는 20년간이죠 플러스 계속돼야 되죠 플러스 표현해야 되죠 새벽에 혼자 다니면 안 돼요 표현돼야 되고 세 번째는 요역지에 불법 점유자는 된다 안 된다 불법 점유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취득시효했다 하더라도 공짜가 아니에요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서 보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보상을 하고 왔다 갔다 해라 라고 하는데 예전에 시험에 나오면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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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보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좀 잘 나왔는데 요걸 내는 요거하고 요 불법 점유자 요거 요거 두 개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요역지 소유자가 먼저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왔다 갔다 해야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거 4번도 빨간색 별 표시 요역지 공유자인 경우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1을 취득한다는 거 보이죠? 이게 불가분성이거든요 답은 여기 있죠 아까 취득시효 요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틀린 거죠? 지금 요거 취득시효 보상해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 요거 보상의 의무 보여요? 요거 시험에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지워볼게요 그 불가분성에서 요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역권의 요 불가분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여기가 값지고 여기가 을 그 다음에 A, B, C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통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요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지분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각각의 지분 중요한 게 요거죠 요 지분만큼 내 지역권을 없애주세요 난 내 땅의 지역권을 소멸시켜주세요 하고 지분만큼 지역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분만큼 지역권을 소멸시켜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 요 A라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요 A가 1인 자 이걸 우리가 취득시오라고 해야 되겠죠? 자 1인이 취득시오 합니다 만약에 취득은 좋은 거죠? 그럼 취득시오 취득은 좋은 거니까 공유자 전원에게 사유가 있어야 돼 1인 사유만 있으면 되는 거야 1인 사유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1인 사유를 물어보거든요 전원을 누르면 안 되고 그럼 두 번째로는 취득을 중단시킨다는 거야 그럼 취득시오를 중단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 얘는 1인이에요 모두예요? 모두에게 사유가 있어야 중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멸로 가볼게요 소멸시오는 좋은 거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소멸시오는 그럼 1인에게 있어야 돼? 전원에게 있어야 돼? 모두에게 사유가 있어야 소멸시오가 완성된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멸시오를 중단시킨다는 거야 좋은 거에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소멸을 중단하는 거니까 이때는 몇 인? 1인 사유만 있어도 중단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1번하고 4번이 잘 나와요 1번, 4번하고 마지막 지분만큼 이거요 이거 불가분성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지역권에서 불가분성하고 취득쇼를 빼고 낼 수는 없어요 무조건 들어간다 시험에 가 그래서 이걸 꼭 좀 정리하고 계시라고 하는 거 이해 되셨죠? 지역권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동영을 우리가 6번 볼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했나요? 동영은 4번을 보잖아요 저는 6번을 볼 거예요 오전에 4번, 야간에 2번 더 볼 거예요 문제가 달라요 주야가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되거든요 일부러 6개를 보려고 하는 게 오늘 100개 보잖아요 그럼 6개면 64, 24, 240 문제잖아요 총 340 문제를 보기 때문에 340 문제 안 글 수가 없어요 이거 동영상만 여러분들 열심히 봐도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지금 저 1월부터 공부하지 않고 5월 달부터 했는데 뭐 걱정하지 마요 5월 달 했는데 뭘 모르고 했는데 느낌은 알죠? 민법 그죠? 그러면 이 문제만 봐 문제만 내부턴 돌려보라고 귀에 딱 전투로 그럼 최소점으로 합격한다고 최대점은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거 다시 와볼게 이제 됐죠 이제? 네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전세권 자 이거 하고 내가 잠깐 쉴 거거든요 한 7분 그리고 여기 유치권 저당권 그 다음에 계약 앞에 부분 있죠?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점심 먹을 거예요 어차피 점심 먹고 오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면 할 게 없는데 이상해 지쳐서 오더라고요 자 토지 전세권 보여요? 아니 금방 전세권 쉬우니까 공갈빵이잖아요 한 문제만 참아봐 자 일정한 요건에 법정 갱신 인정해 안 해? 법정 갱신은 누구만 인정하죠? 오케이 건물만 건물만 인정하고 토지는 인정 안 하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 신경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토지는 당장 짐 빼? 그럼 빼면 돼요 그런데 건물이라는 거 주거용 전세권은 당장 짐 빼? 그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전에 시그널을 좀 줘라 내보낼 건지 전세금 올릴 건지 그래서 건물에서만 법정이라는 말 나와요 법정 갱신이 주택, 임대차, 법정 갱신 있어 없어? 있죠 상가, 건물 있겠어? 없겠어? 있어 임대차에서도 건물 임대차 있어 없어? 있어 토지는 없어 건물 전세권은 있어 토지 전세권은 없다고 이건 법정은 건물만 있는 거라고 두 번째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죠 동의 받아 안 받아?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자유롭게 인정됨으로 설정행위로 여기까지 맞아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는 있어 있다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전세권 기간 동안 함부로 전세권을 양도하지 마세요 설정행위로 양도 금지를 할 수 있지만 원래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전세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해 유지, 수선 이걸 뭐라고 하죠? 옆에 쓴다면 현상유지 그럼 현상유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현상유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필요비 필요비, 현상유지 필요비 이건 누가 부담해야 돼? 전세권자가 부담하지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전세권 설정자는 유익비만 부담하거든요 이해 되죠? 그래서 필요비하고 나오면 필요비는 누가 부담하죠?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유익비 나오잖아요 유익비 나오면 여기 하나 더 쓸게요 임대인 임대인도 부담하죠 임대차에서는 유익비는 누가 부담해요? 지상권 설정자 부담하고 전세권 설정자 부담하고 임대인 부담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건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은 필요비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임대차는 임대인 부담하잖아요 전부 다 임차인은 당연히 뭐예요? 청구권 있다 없다? 임차인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상유지를 누가 해야 돼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전세금 현실적으로 뭐 해야 돼? 수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빌려준도 빌려준도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지급한 걸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거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는데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이 밑에 걸 낼 거예요 전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면 X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OK 이해 되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 얘도 중요하고요 얘도 중요하고 3번도 중요합니다 특히 1번 같은 거 속아 넘어가기 딱 좋거든요 법정 갱신 같은 경우는 건물 전세권만 인정한다는 거 정리됐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실래요?